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5천명을 달성한 설악산구독스 입니다 유명한 유튜브 채널 뭐 꼭 반려견 쪽이 아니더라도 구독자 5천명 그러면 에게 뭐 5천명 가지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와 진짜 한 3년 넘게 계속 3천명 때 머무르고 있다가 새낙에 출현 이후로 4천명 대로 다시 재진입을 했고 그것도 한 5년 걸렸죠 그리고 또 고 상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2023년 1월부터 부지런히 영상 올리면서 매일 꾸준하게 구독자가 증가세로 좀 보이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5천명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그 기념으로 이따가 저녁때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 좀 먹으면서 감사 인사 드릴 겸 정말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 한번 킬 예정이에요 그거 안내해 드리려고 잠깐 영상 이렇게 찍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니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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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하고 호스키는 또 먹을 때는 또 잠깐 분리를 좀 시켜 놓고 할게요 영상 찍는다고 또 괜히 무리하다가 애들도 먹을 거 있을 때는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지금 요 조합은 정말 차분하고 문제가 없는데 노아우스키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좀 안전을 확보하고 조금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같이 또 먹을 때도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계셨던 구독자 분들 또 최근에 신규로 또 구독을 해 주셔서 5천명 달성하는데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 번씩만 주려고 하는데 좀 아쉽네 혜리 코코 잠사 세라 세라 일로와 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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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해진 아이들 모습이 앞으로 또 구독자 증가하면서 영상에도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.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